3. estavam 어 상대 공정 크래시야? 전클래 소리 들리는데? 전클래 소리 들렸어요. 어 전클래 평타 소리 계속 들리는데? 공정 크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서. 조심합시다. 이번에 디바 나올 것 같아요. 라인 나올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군형으로!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정클렛 다운 겐지 반사는 안 찌네요 어이구 자리아 더 끌렸다 아나 겐지 혼자 겐지 반사 빠졌고요 어깨 나이스 정클렛 왼쪽 정클렛 정클렛 예, 쓰레기 입니다 저번 메탈 진짜 쓰레기 입니다 어이구 원수기 점프 아니 만나봤습니다 자리아 덕 걸렸어요 저번에 메탈 나간다 어떤 팀이 아, 팀이 메탈 나간다고만 했는데 다 끈져요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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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력한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리아한테 하나궁 위에 겐지 자리야 그냥 스치면 없어지는 피 옆에 옆에 정크래 있는 것 같죠 정크래 왼쪽? 정크래 시브트 빠졌구요 원숭이 점프 각자 정크래 실 뭐야 그거 실대 없어요 자리야 아 뭐야 원숭이 이름이 기억이 안나 자리야 자리야 에너지 100이다 자리야 자기 실대 없어요 아이고 저 개피 저 뭐지 자리야 스치면 없어지는데 정크래 궁 정크래 궁 아이고 겐지 궁 아 피? 함 함 해보죠 저 뒤로 가볼게요 아닌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정크래 스스로가 오케이 오케이 저 바꿀게요 죽고 뒤에는 꾸려가지고 가운데 부분은 음 뭐랄까 좀 살아났거든요 솔져 정크래 좋아요? 어디요? 정크 어떤 정크래 했으면 좋죠 첫 번째 구간하고 마지막 구간 엄청 좋아요 제가 못써서 그랬어요 올라갔다 원숭이 겐지 시프트 빠졌고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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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궁 원숭이 다운 화물에 아직 없어요 애들 아나 저 죽이고 있어요 저 죽이고 있어요 루슈 개피 겐지 화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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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 아 뭐야 나 죽음 오케이 올라갔어 원숭이 2층 진정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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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 겐지 윈스턴 승리 다 승리가 저물었어요 카랑 같이 있어요 승리 뒤에 오픈 오케이 원숭이 다운 됐습니다 탕 아나 정크래 궁 정크래 궁 옆에 빠졌고 여기 밀리게인데 정크래 궁 승리 중이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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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숭이 빡쳤다 으아 아 아 승리 낙사 원숭이 궁 빠졌어요 승리 승리 어 원숭이 원숭이 힐 안탄다 IC 입 att 아덴받았을거 같은데 어 꼬리 어 자리하게 HP 아이고 원숭이 여기 티바네 아악 원숭이 원숭이 다운 아나 뒤에 메 아 죽었다 겐지 다운 아나 브리질 못하고 있어요 아나 다운 농개 개웃겨 농개 작전 아니 의도한게 아니고 끌었는데 자리아가 오른쪽으로 튕겼어 내가 아나니뽕 2사람 없으면 저한테 줘요 저도 있습니다 윈터슬도 있어요 원숭이 왼쪽에 올라와 있어요 3층에 겐지도 왼쪽에 올라왔어요 겐지 반피 겐지 반사 빠졌구요 겐지 개피 아이고 원숭이 빡쳤어요 전쿨에 아직 있었구나 전쿨에 평타 소리가 안 들렸어 없는 줄 알았어 겐지 구 겐지 반피 아 겐지 필이다 겐지 겐지 반피 겐지 않은 겐지 일단은 이 까지만 해도 저희가 과정이 더 많아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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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릇이 좋은데 궁이 있어서 못 바꾸겠다 궁을 버릴 정도로 좋은 픽은 아니라서 자리아 주름실드 받았고요 상대 겐지하고 원숭이 들어와 있어요 겐지 다운 원숭이 빡쳤어요 알았다 피 1나마 원숭이 개피? 다운 굿 이제 바꿀 수 있겠네 자리아 자리아 봐줘 자리아 봐줘 사빼되면 솔저보다 웹크리가 더 좋아요 근데 수비에서는 한정적으로 솔저가 좀 좋은 상황이 있어서 좀더 기가 재미있겠어 다계탄이 잘리면 안돼 잘리면 안돼 이게 궁 있어 자리아 궁 없으니까 아 자리아 궁 없네 더 걸렸다 한 명 아 이거 진짜 없어요 뒤가 뒤가피 뒤가 피 정크렛 왼쪽 정크렛 왼쪽 정크렛 잡으러 갈게요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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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렛 다운 겐지 다운 나이스 상대 정크렛 궁이지만 끝났네요 죽어요 롤? 제 Matthias 키야 아 좋고요 무언자 데쓰 아 근데 겐지 너무 불쌍한데 오 저걸 헤드로 맞췄어 뭐야 오? 어? 어? 키야 오? 애인이? 아니 분명히 거의 핵이었는데 금방 금방 뒤에 있었는데 뒤에 있는걸 헤드로 맞췄어 보이지도 않는걸? 스팅크 했죠 처음봐요 처음봅니다 뭘 안잡아요 손님들 점수 보고 가야겠다 76점에서 21점 올랐네